아 지금 몇신데 이제와 형 아 지금 몇신데 사람을 불러내 아 도대체 매번 왜 늦냐고 아 도대체 매번 왜 불러내냐고 나오기 싫은데 아 집에만 있으면 뭐해 가끔 나와서 바람도 쐬고 그래야지 안 그래요 형 내 여자친구 진짜 바람났어요? 야 너 개념이 없냐 왜 야 니 여자친구가 바람났다고 진짜 니 앞에서 얘기하면 기분 좋겠냐고 안 그래요 경진이 형 미친 거 아니야 아니요 미쳤는데 가자 아씨 아 어디 갈 건데 don't worry 나만 빨라니 너 어제 엠비 갔잖아 싹 죽어 오늘 가서 서치 초이스만 해 그럼 내 추라이 봐갖고 꽂아줄게 그럼 킵 오케이 형 나이 괜찮잖아 충분해 서른둘 그러네 이라 이씨 맞짱 뜰까? 아 요즘 앨범 잘나가요? 몰라 앨범 판매를 안 봤어요? 관심 없어 여자친구 잘 있대요? 죽어 이씨 너 내가 없냐 집에 두고 왔냐 말 죽여 야 휘성아 죽여라 너 여자친구 아니냐? 어디 어디? 어디 저희 남자애랑 같이 가잖아 맞네 맞네 장난치지 마 저 차 타잖아 탔어 나 지금 싸덩이 맞아서 기분 안 좋아 벤츠인가? 저거 얼마쯤에 저거란데 사야 되는데 깨비 쌀 것 같은데 주택 볶음 사 잠깐만 가사 났어 어? 가사 났어 가사 났어 가사 났어 가사 났어